반갑습니다. 열폼 퀸 더 만듭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거진이에요. 머리가 저번에 앞전에 커트를 했었는데 머리가 너무 생머리라서 에스컷을 할 거예요. 열폼에 있어서 아이롱에 있어서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고객님은 모발 진단을 위해서는 첫째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피카에 있는 아쿠아프로틴 A 이 친구를 가지고 샴푸를 하고 식품 방치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발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환원제가 들어가려면 피티카층이 열려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도 도포, 우리 예전에 어땠어요? 두피에 묻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편안하게 제가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 수분이 손상이 많으면 완전 건조를 하고 약을 일제일 환원제를 도포하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저는 손상이 있던 또 건강하던 간에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요. 재밌어요. 요즘에 열펌 쉽게 하세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편하게 그냥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피카에 있는 C1이에요. 얘가 C1인데 pH 9.5짜리에요. 9.5짜리거든요. 여기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넣어서 지금 1차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너무 어렵게 열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발 진단만 간단하게 하시면 저의 머만들의 파워 스푸닝 미친 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다들 대세가 건강한 머리는 잘 못 보실 거예요. 손상된 머리는 워낙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잘해요. 네, 어떤 이론이 꼭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모발 진단만 잘 하시면 할 수 있는데 이 고객님처럼 모발이 건강한 모발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보면 친수성 곱슬이를 가지고 있어요. 곱슬기를 직모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S자 컬을 원했어요. S컬을 그래서 제가 도포하고 있습니다. 약은요. 그냥 도포할 때 옛날에 민감하게 우리가 도포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그냥 젖은 모발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어만들을 따라 하시면 열펌이 쉬워집니다. 특히 아이롱펌 누구나 재밌게 할 수 있어요. 파마의 꽃은 뭐예요? 아이롱펌이에요. 아이롱펌인데 어렵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쉽게 쉽게 하세요. 많이 오랫도록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도 생기고 현장필드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았어요. 근데 너무나 어렵게 화학 공식처럼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장필드에서 원하는 거는 저희가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화면제를 써주면 되겠죠. 그쵸? 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pH 9.5짜리에다 아쿠아플레인 새 펌프를 넣어서 열처리 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요나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제가 지금 C1 C1에다가 케라틴하고 케라틴 핫도이라고 믹스했어요. 케라틴 핫도이라고 케라틴 핫도이라고 케라틴 케라틴 파워라에서 원액이에요. 여기에다가 C1을 믹스했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2차 정전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자 자 우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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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영상 쉽게 하세요. 머리를 한 번까지 마시고요. 신경 쓰세요. 앞전에 구코에 있던 화남제를 주신 위치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걷어내리세요. 이렇게 해서 걷어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말도 안 돼. 이렇게 점점점을 맞춘다고 말씀하시겠지만요. 저는요. 연화는 깊이 짧게. 짧으면서 깊이 보셔야 돼요. 너무 연화 보여주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머리도 각도 안 되고 축도 안 돼요. 싹 한번에 눈칼에 연화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양쪽에 3차단 부위만 올려주시면 돼요. 우리는 다 같이 없으세요. 모발이 손상이 올까봐 또 컴플레인 걸릴까봐 아주 조심스럽잖아요. 아니에요. 모발은요. 순간에 한번에 간단하게 짧게 연화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흡을 같이 하고요. 호흡을 가요.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수분 조절을 다 했어요. 어느정도 수분 조절을 한 다음에 피카에 22mm가 있고 지금 한번 와이팅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카는 몸이 길어요. 그래서 공사 준비하실 때 공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에스컬인데 그냥 약간 너무 탈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자 그냥 위주하게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죠? 이게 뭐예요? 수분이 강하게 있다라는 거겠죠? 네. 숟가락 한번 날려보실게요. 한 번 씹어 가시죠. 그렇죠? 여기 이 상태에서 이게 척격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건조되면 머리카락과 이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눈에 수분이 날라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템에다 깍고 주신 다음에 지금 와이팅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빗나게 편안하게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이제 흔뜩만 들으시고요. 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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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는 봉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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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카는 네. 봉이 길어서 지금 우리 고객님 그냥 S컬인데 이렇게 탄력인 S컬이 아니라 그냥 루즈한 살짝 이렇게 반껍슬 같이 연출될 수 있는 루즈한 컬을 원하세요. 그래서 숨을 한번 건조시켜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이렇게 딱 붙이세요. 자, 붙이시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자, 피카는 첫 등은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빗하고 아이롱하고 사이에서 머리카락이 쫙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아이롱하고 빗하고 딱 붙이신 다음에 빗과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돼요. 만약에 강제로 하시면 모발이 꺾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천천히 릴렉스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글러브 안으로 싹 들어갔어요. 이때가 포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는 돌려주시면서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폐카는 봉이 기니까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mm로 그냥 가벼운 S컬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폐카는요. 봉이 길어가지고요. 길게 길게 하시니까 엄청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원자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해보시기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분 한번 건조시켜주시고요. 자, 끝부분이 수분이 많으면 얘가 계속해서 와인딩 돌아가면서 이분이 끝부분이 수분 폭발이 돼요. 그래서 타기도 하고 경화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끝부분이 수분 건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카는 딱 이게 첫듬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거를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나와서 자,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피카의 공이 길죠? 최대의 면적을 이용해서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네,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그러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지는 기분이 나요. 그러면 그 느낌이 왔을 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수분이 많네요. 그래서 조금 더 돌려주겠습니다. 네, 피카는 봉이 길어서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자,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살짝 랩을 당겼다. 이렇게 놓으시면 됐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저는 음... 그냥 원장님 이렇게 쉽게 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자, 이 부분은 제가 19mm로 가볍게 와인딩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굳이 에스컬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자, 구레나루 있는 부분도 이렇게 편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자, 숯머리에서 에스컬이라 어떨까요? 네, 저는 쉽게 우리가 아이론펌도 쉽게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19mm 19mm 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손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연령층이 어때요? 어린 어린 고객님이시거든요. 자, 천천히 이렇게 끝뜸 없이 첫뜸 없이 끝까지 해서 끝이 끝뜸만 들면 돼요. 피카는 첫뜸이 없어요. 그냥 끝뜸만 이렇게 뜸을 두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너무 재밌어요. 자, 우측에 하실 때 네. 자, 22mm입니다. 자, 22mm로 자, 이렇게 하시고 수분 한번 이렇게 가볍게 건조해 주신 다음에요. 잡으시고요. 피카는 봉이 길고 넓다 보니까 하기가 쉬워요. 네. 그냥 금방 시술이 금방 끝나거든요. 자, 여기서 첫뜸 드려주시고요. 첫뜸보다는 이게 모발이 건조되는 거를 기다리셨다가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면 돼요. 그래서 자, 자, 이렇게 쏙쏙쏙 하고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네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뜸을 조금 들여주시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 이 부분도 예쁘게 돼야 되겠죠? 자, 19mm로 그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S컬을 내려고 와인딩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약간만 살짝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가볍게만 그냥 C컬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피카는 봉이 길고 크기 때문에 그냥 두 섹션으로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자, 이 부분은 제가 19mm로 와인딩 할게요. 페카의 19mm를 가지고 자, 숙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는 챗뜸이 아니고 이 모발이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빛이 이렇게 아이롱이 딱 붙잖아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 이렇게 쏙쏙쏙 하고 올라와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이 다 들어갔네요. 쭉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뺏으면 되겠죠. 자, 자, 좌측 파트 자, 22mm입니다. 22mm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빛하고 아이롱하고 자, 이렇게 딱 붙이신 다음에 기다리세요. 여기 조금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들어가면 자, 이 상태에서 펼쳐주시는 거예요. 얘는 여기를 돌려주시면서 얘는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이 건조되도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경 건조가 되면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자,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끝부분만 이렇게 건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건조하신 다음에 자, 그대로 이렇게 이번에는 왜 첫 뜸만 이렇게 끝 뜸 안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할 때 뜸 안 들여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수분도 건조가 됐고 또 환원제도 이제 그만큼 날아가기 때문에 빨리 건조하는 게 더 낫겠죠. 와인딩 자, 이것도 많이 오랫도록 하시다 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 원장님 네. 다마의 꽃은 아이롱입니다. 멋있게 예쁘게 예뻐져라 예뻐져라 이악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피카는 그 뭐랄까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죠? 근데 가벼워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한번 해 주시고요. 딱 놓으신 다음에 빛을 아이롱에 딱 붙이시니까 맨날 노래하죠. 엄마들 환창에 들으실 거예요. 빛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톡톡톡톡 올라오죠? 그러면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끝이 다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수분 건조만 남은 거예요. 열일, 피카의 이 아이롱이 길잖아요. 이 상태에서 네, 열을, 면적을 활용해서 벌써 건조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쉽죠? 엄청 쉬워요. 네, 계속해서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22mm하고 19mm로 밑에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하고 중화하고 마무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타올로 샴푸하고 나서 타올로만 수거 건조했어요. 네, 자연스럽죠? 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바람, 찬바람 건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하고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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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